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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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쿼트 두 번 바운스하고 다리 모았다가 열며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다리를 움직이며 허벅지와 엉덩이 태워주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뒤에 있는 다리 뒤꿈치를 세운 상태에서 런지 해볼게요. 호흡 마시며 내려갔다가 내쉬며 엉덩이와 허벅지 힘으로 올라와주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반대쪽 할게요. 반대쪽 할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운독 자세에서 팔꿈치 밖으로 열며 내려가 볼게요. 손을 삼각형으로 모으고 팔꿈치를 밖으로 살짝 열어 팔 힘과 상체 힘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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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손 머리 뒤에서 두고 한 무릎씩 앞으로 옆으로 들며 팔꿈치로 터치해볼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며 무릎 높이 들어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며 무릎 높이 들어주세요. 한 다리 옆으로 사이드 런지 내려가 발 터치하고 제자리 돌아와 뒤꿈치 들며 두 손 위로 뻗어볼게요. 발 터치할 때 엉덩이 자격 집중하고 손 머리 위로 뻗을 때 호흡 내쉬며 중심 잘 잡아주세요. Muss um방송 향해주세요. 그bert을 만들거야, 참고 부탁드려요. 반대쪽 할게요. 반대다리 옆으로 사이드 런지 내려가 발 터치하고 제자리 돌아와 뒤꿈치 들며 두 손 머리 위로 뻗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쿼트 내려가 크로스 런지 해볼게요. 흡자극 집중하며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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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머리 뒤에 두고 한 무릎씩 높이 들며 팔꿈치 모아볼게요. 복부 힘으로 무릎 높이 들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복부 힘으로 무릎을 내쉬어주세요. 복부 힘으로 무릎을 내쉬어주세요. 골반 넓이로 다리 열고 엉덩이를 뒤로 밀며 손끝 앞으로 뻗어볼게요. 배꼽 쏙 집어넣고 손끝 멀리 뻗을 때 엉덩이부터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자극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오빠 손 머리 아래 우리 삼신 아래 단백질 호흡 wag ett고 하늘 influen치고 손끝이 지낸며 이 손을 놓은 뒤 이런게 저의 고생을 안정중에서 각기적인 무한항식으로 다 붙어있어요. 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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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븐색 손끝이 지내셉 두 손 앞으로 모아 무릎 높이 들었다가 다리 앞으로 차 볼게요. 상체 트위스트하며 무릎 높이 들어 팔꿈치 터치하고 찰 수 있는 만큼 높이 차주세요. 무릎 터치할 때와 다리 찰 때 호흡 내쉬며 복부 힘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할게요. 상체 트위스트하며 무릎 높이 들어 팔꿈치 터치하고 다리 높이 차주세요. 호흡 내쉴 때 복부 더 수축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호흡 내쉴 때 복부 더 수축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좌우로 중심 이동하며 한 다리씩 사선 뒤로 멀리 보내볼게요. 다리 멀리 보낼 때 손도 함께 위와 옆으로 뻗어주세요. 복부 납작하게 만들고 발끝 뒤로 멀리 보내며 동작 이어갈게요. 복부 납작하게 만들어서 스uet meet 때팅! 서 쪽 circa 30 미션 발끝과 무릎이 같은 방향으로 열어주며 허벅지 안쪽 힘으로 바운스해주세요. 허벅지 안쪽 힘으로 바운스해주세요. 허벅지 안쪽 힘으로 바운스해주세요. 허벅지 안쪽 힘으로 바운스해주세요. 힘있게 펀치해주세요. 손 머리 위에 대고 와이드 스쿼트 내려가 상체 좌우로 숙여볼게요. 다리 고정하고 옆구리 힘으로 상체 내려갔다가 올라와주세요. 뒷build prompts 두 손 모으며 크로스 런지하고 올라와 뒷무릎 접으며 손으로 발터치 해볼게요. 엉덩이와 허벅지 집중하며 런지 내려갔다가 손으로 발터치 할 때 호흡 내셔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두 손 모으며 크로스 런지하고 올라와 뒷무릎 접으며 손으로 발터치 해주세요. 무릎 접으며 발터치 할 때 앞쪽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주며 올라올게요. 한 발씩 사선 뒤로 보내며 좌우로 중심 이동해보십니다. 복부 긴장 유지하고 스키타드 손도 함께 뒤로 보내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스키타드 손도 함께 스쿼트 하고 한 무릎씩 높이 들며 팔꿈치로 무릎 터치 해볼게요. 팔꿈치로 무릎 터치 할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스키타드 손도 함께 한 다리씩 앞으로 들며 팔로 니음 만들어 볼게요. 복부 힘으로 다리 앞으로 높게 들며 팔은 앞으로 옆으로 움직여주세요. 다리 뒤로 보내며 팔도 함께 뒤로 보내었다가 다리 뒤로 보내며 무릎 구부리고 팔을 위로 들어 볼게요. 무릎 살짝 구부릴 때 엉덩이를 뒤로 밀어 힙부터 허벅지 자극 느끼며 팔 크게 따라해주세요. 한 다리씩 큰 원을 그리듯 들어 볼게요. 복부 힘으로 다리 컨트롤하며 할 수 있는 만큼 크고 높이 들어주세요. 손 사선 아래로 내리며 다리도 뒤로 들어 볼게요. 이쪽 사선으로 멀리 뻗어 볼게요. 복부 긴장 유지하며 서 있는 다리 살짝 구부려 뒷다리 땅에 닿지 않게 멀리 보내며 들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다리씩 옆으로 이동하며 사이드 런지 할게요. 런지 내려갔다가 엉덩이 힘으로 올라오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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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선 앞으로 펀치하고 한 다리씩 높이 들며 차볼게요. 다리 높이 찰 때 손은 아래로 힘있게 내리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팔꿈치로 무릎 두 번 터치하고 반대 다리 옆으로 킥 차 볼게요. 팔꿈치로 무릎 터치할 때 호흡 내쉬며 복부 자극 느껴주세요. 팔꿈치로 무릎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팔꿈치로 무릎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반대 무릎 높이 들어 팔꿈치로 두 번 터치하고 다리 옆으로 차주세요. 무릎 뜰 때와 다리 찰 때 호흡 내쉬며 복부 자극 느껴볼게요. 팔꿈치로 무릎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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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